안녕하세요 이북탈탈TMT의 정은지, 쇠윤입니다 벌써 4월이에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죠? 날씨도 따뜻해지고 벚꽃도 피니까 엄청 들뜨는데요 근데 아쉽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봉꽃축제를 많이 못 갔잖아요 그래도 집 앞에서 벚꽃 조금씩 보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아무래도 꽃 구경 잘 못 가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비디오 톡! 북한에도 벚꽃이 있나요? 그런가 봐요 아나운서 옷도 뭔가 뭔가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근데 저거 벚꽃은 아닌 것 같은데? 어? 좀 벚꽃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긴 한데 오! 아 진짜 전 저럴 때가 제일 설레더라고요 언제요? 뭔가 이제 꽃봉우리가 좀 나오면서 완전히 만개하기 전에 너무 아름다워요! 약간 들떠 보이는데, 다 북한 분들? 단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벚무하는 그런 근로자들에게 선물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옷차림이 좀 더 얇아진 것 같아요 얼굴도 약간 화사한 듯한 기분 탓일까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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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예쁘다! 진짜 꽃봉우리가 이제 톡! 뭔가 이제 튈 것 같은 네 어딜 가나 물 앞에 저렇게 맞아요 벚꽃이 있는 것 같아요 꽃이 피기는 폈는데 벚꽃은 아닌 것 같은 꽃 우리 생활에 하나부터 열까지 사랑과 청구로 이제 꽉 차있구나 하는 것을 도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꽃을 좀 심어놨네요 이번에는 흰색 꽃인데 특이한 게 좀 초록색에 섞여 있는 듯한 꽃이었거든요 무슨 꽃일까요 저거는? 그러게요 진짜 영상을 보면 아셨겠지만 북한에는 벚꽃이 없습니다 벚꽃이랑 빛깔이랑 모양새가 좀 비슷한 살구꽃이 되게 많다고 해요 살구꽃과 사실 벚꽃을 구분을 잘 못 하거든요 네 어? KBS 뒤에도 꽃이 피었는데 그게 벚꽃이 아니라 살구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셨어요? 저 너무 이거 반전이에요 여지껏 섞고 있었어 저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북한에 살구꽃이 많은 이유가 김일성 주석이 한국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평양을 복구하기 위해서 살구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한 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태양설이 되면 이 살구나무 가로숲길을 재조명을 하고 또 이 봄철에 적식자 나무 심기 운동으로 대량으로 살구나무를 또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꽃놀이를 즐길까요?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북한에는 특정한 곳은 없고 그 일상 풍경이나 자연을 즐기면서 친근한 곳에 가서 자연을 즐긴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북한에 있는 분들도 꽃구경을 위해서 많이 찾는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정답이요 모란봉이요 네 맞습니다 바로 모란봉에 가서 북한 주민들은 가서 사진도 찍고 꽃도 보고 한다고 하는데요 을밀 때 을밀 때에도 올라가서 그렇게 사진 많이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있든 이념이 다르든 어떻든 자연을 보고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북한도 우리나라도 이 봄이 되면 들뜨고 설레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집 앞에서라도 간단하게라도 꽃놀이 즐기면서 좀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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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